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묵음직인치찌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 치즈소스 바삭바삭 고추냉이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바삭바삭 고추장 오징어 바삭바삭 불닭볶음면은, 공기조합에 오신 것을 좋아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청양고추 쫄깃쫄깃 매콤하고, 같이 먹으니, 쫄깃쫄깃 조금 매콤한 느낌 좋은 맛은, 좋아 조금 매콤해요 오돌뼈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초콜릿 쫄깃쫄깃 cuestiónie 고기는 너무 좋더라구요 야채는 너무 맛있더라구요 사와도 사와도 맛있더라구요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